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의 통섭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무리아산 번제가 준비됩니다. 둘째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추리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셋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위까지 3차에 걸쳐 성취됩니다. 넷째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징표 4가지는 무지개, 할래, 언약괴, 십자가입니다. 다섯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6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이류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슬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류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류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르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핫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오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 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운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가리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장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한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한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필을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낳으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일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들여다가 그 포피를 베였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입애굽과 모세의 출애굽의 400년 밑그림이었습니다. 이 꿈의 시련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보스를 넘어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